안녕하세요. 에이핑크입니다. 여러분, 어느새 공식 팬클럽 6기를 모집하게 됐다고요? 6기! 판다 1기를 모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기를 모집하네요. 5기까지 정말 좋은 추억들로 가득했는데요. 이 추억을 6기 판다 분들과도 이어가고 싶네요. 이번 6기 모집은 10월 22일 월요일부터 멜론 티켓에서 진행되는데요. 국내 판다들은 물론 외국 판다들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가입 방법은 자막으로 다 나오고 있나요? 네, 자세한 내용은 공식 SNS와 공식 팬카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럼 판다 6기에서 만나요.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6기들 안녕.